왼쪽은 이곳에 안 돼! 안 돼! 안 돼! 지금 여기는 상암동 CJ애내색터입니다 바로 이 센터에 무한의 계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직접 무한에게 데려오를까 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기 위해서 지금 앞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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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암 건물에서 이 CJENM 센터 건물에서 제가 어떤 걸 할까요? 바로 모바일 게임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한의 계단을 직접 체험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한의 계단을 플레이해 볼 겁니다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서서 중간에 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박점이 안되면 10층으로 올라갈게요 예. 그렇게 하죠. 아 죽 건데! 여러분 진짜 운동돼요 여러분도 스포츠 계단 운동 많이 하세요 이 모바일 이렇게 무한의 계단 하시면서 이렇게 계단 모르기 많이 많이 하셔가지고 꼭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 주세요 아 좋아요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재미없게 끝내버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팬들 잘하구요 저 원래 무한의 계단 으응 아 진짜 맛있다 안 돼, 안 돼 모찌식으로 올라옵시다 인간적으로 모찌식으로 점점으로 통해 저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좋고요 제발, 제발 안 돼 고생했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9번의 기능이 휴려일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을 주고 갔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그럼 저랑 사랑합니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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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오케이 오케이 베스트 좋아요 100점 넘었습니다 120점 120점 130 140 한 번 더 치울리도 자 갑시다 이렇게 방전 맞지? 집중 안 되는데 지 Captain 리액션 뽜뽜뽜뽜뽜뽜뽜뽜뽜뽜뽜뽜뽜뽜 이동 결정 조작 무적 회복 상승 회복 20점 회복 대판 잡는 회복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여기가 여기가 19층 여러분 인간적으로 300점 만에 250점 하는 게 어때요? 저 뒤질 것 같애 진짜 일단 해볼게요 갑니다 좋아요 삼총 자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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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으응 우 우 허다 우똥 우똥똥똥똥똥혀 우똥똥똥똥똥 으악 조왈ried 야 여보세요? 뭐 했어요? 여보세요 아, 이 친구가 아들이네요 아 사촌 형 아들입니다 그런데 네네 오 그래 삼촌이야 아 우리 친구들 사촌은 애가 좋아해요 사촌은 어 그래 고맙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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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 고맙습니다 울산큰고래 형이야 어 그래 고맙다 형이 지금 계단 올라오고 있거든 형이 계단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전화할게 어 그래 여러분 제 인기가 있는 겁니다 네 모든 초등학생들의 무상 무상 자 갑시다 좋아요 자 50점 갑니다 70점 80점 1층으로 가시죠 2층으로 가시죠 2층으로 가시죠 여기 가나요? 걸어 내려가시죠 어 오우! 오우! 가시죠? 가시죠? 오우! 이거.. 이거.. 이거 미친 짓이야?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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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래 소리가 안 나네 그렇지 그렇지 소리가 안 나네 아..그러면.. 소리 뻑뻑해 소리가 커요 소리가 커요 소리가 커요 소리가 커요 이번에는 위호로 아니 아니 이건 첫 번째로 치열이 다가와 치열이 다가와 치열이 다가와 치열이 다가와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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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죄송합니다 잘못.. 정리해보세요 네.. 죄송합니다 손알을 받았어 여기서 합시다 에.. 여기서 합시다 네.. 도전! 자.. 150점 150점 갑니다 저 괜찮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울큰 번도 할 수 있어 그래야 너 지금까지 많은 난간을 겪어왔잖니 이정도 하고 다시 수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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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한의 계단 캐릭터를 고추고 알고 있습니다 도전 도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한의 계단 정말 최고의 게임이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라면먹고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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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멋있네 몇시 오 어 백두 어 어 어 오 아 아 으어어어어 아 으아아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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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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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화하고 있어요 너에게 난 매절로운 노을처럼 한편에 한단의 추억이 있네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돌을 따.. 하핫 턴 턴 좌 우 좌 우 좌 좌 우 좌 우 잘 된다 우 좌 우 우 좌 우 좌 우 우 오.. 어 이걸? 어 이걸 올컹허가? 어? 어? 어~~~~ 오~~~~ 어? 모든게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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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셨어. 먼저 가세요. 자, 여기서. 여기서. 뭐하냐, 일단 정하고 갈게요. 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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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9점이니까? 280점까지는 갑시다. 좋습니다. 280점까지는. 마지막으로 가자. 다가가 1, 2, 3, 4, 3, 4, 3, 4, 3, 4, 5, 6, 7, 8, 9, 10 제발 나의 부분을 시작하는 건 올해를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스릴러 치고 감동이 넘치는 그 게임 최고야 rome한의 계단 여러분 함께하시죠 복서 300등이면 복서죠 자 부산 종목산업 진흥원에서 기회를 하고 있는데 집게 부산 여러분와 함께 참여해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큰불의 부하네계단 원하게 달아오르면서 플레이 300점 성공! 열어주세요 이제! 그래도 걸어내려왔는데 아 진짜 솔직히 갑시다